최근 경상북도 경주에서 국내 지진계책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만큼 온 국민이 받은 충격과 두려움 또한 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교회건축 건물의 안전관리 실태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진앙지 주변 곳곳에서는 피해가 잇따랐으며 지역교회 역시 담벼락이 무너지고 건물벽이 갈라지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지상 6층 이상 혹은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 진도 6.0 규모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 현재는 지상 3층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도가 더 엄격해졌습니다. 따라서 제한이 있기 전에 지어진 건물은 지진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교회들 역시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지방에 위치한 교회일수록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지어지는 교회 건물은 층수나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내진 설계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교회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내진 보강 방안을 수립할 것을 조언합니다. 내진 보강의 방안으로는 기존의 구조체를 강판 등으로 보강하여 강성을 증대시키는 방법과 내진 백체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 또 내진 댐프 등을 구조체로 설치하여 지진력을 흡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교회가 스스로 내진 보강을 실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